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의 주력 종목은 LG 이노텍, 더구전자, BH, ITM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특별하게 집중을 해볼 만한 종목 두 가지 골라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앞선 코너에서 마지막 꼭지에 아이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14가 발표가 되었고요.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 아이폰 14의 초동 물량 자체가 고가 모델인 프로 모델의 비중이 약 58%가 될 정도로 굉장히 프로 모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전체 시리즈 중에서도 프로 시리즈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프로 모델이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2년, 2023년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14랑 경쟁할 수 없는 적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과 아이폰은 고가 모델에 대한 수요가 상관관계가 좀 없다는 점, 이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결국은 4분기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와 관련해서 주문량이 사상 최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죠. 3분기 대비했을 때 30에서 40% 정도 늘어나는 물량이 수준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프로 시리즈의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카메라 화소수가 당연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평균 판매 단가 자체도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후면이 아니라 전면 카메라까지도 신규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의 영업이익이 1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5% 정도 늘어나는 것인데요. 하반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광학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올해 광학 솔루션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의 한 59%를 차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최근 한 8개월 정도는 주가 조정이 있었거든요. PR 6배 수준까지도 주가가 하락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큰 폭우의 조정을 받은 주가를 저가에서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번 스마트폰 집사 출시에 의한 수혜주로서 가장 파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H인데요. DH는 국내 최대 FPCB 생산 업체고요. 고가 스마트폰 내에서는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용 FPCB가 가장 대표적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중국 업체들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은 침체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도 한 51% 정도 역대급 성장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리 전체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전자로부터 차량용 차량 무선충전 사업부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실적이 나온다는 점 이 부분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신성장 동력이 될 건데요. 배터리용 FPCB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안에 들어가는 FPCB들이 수요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일화 신성성 성장 동력이 완성될 경우에 배터리 3사로 납품이 될 경우에 앞으로 더 높은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